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저희는 더블루의 손지창. 기분좋아 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다른 초대의 스타들 분들이 저희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면 립싱크하는 모습을 받는 내용이 저희는 직접 너목보에 나오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영광스럽습니다. 저희 방송을 보면서 꼭 출연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뭉친 저희 더블루와 함께하는 너목보나잉! 기대 되시죠? 토요일 밤 10시 40분 엠넷과 티비에서 꼭 놓치지 말고 본방사수 해주세요. 너목보부와 함께! have a good time!